음악 매년 겨울 난방기를 틀어도 춥고 요금 걱정 때문에 마음 졸이셨나요? 또 건조함 때문에 얼굴이 당기고 목이 답답해져서 금방 끄셨다구요? 이제 건강함과 쾌적함을 선사하는 복합전열방식 난방기 오스팀 하이브리드 스팀 온풍기가 있습니다 물과 전기만 있으면 되는 오스팀 온풍기 깨끗한 공기에 들어있는 음이온을 분출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오스팀 온풍기에서 나오는 불포화 수증기는 100도씨 이상에서 가열된 수증기를 또 한 번 가열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빠른 시간 안에 높일 수 있어 실내 체감 온도는 높이고 난방요금은 확 낮춥니다 출고에 손을 대고 얼굴을 대보아도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오스팀 온풍기 이것이 바로 불포화 수증기가 나온다는 증거 가동시간당 300ml에서 1200ml까지 분출되는 수증기가 4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한 번 설치하면 이동할 수 없는 기존 온풍기의 불편함 오스팀 온풍기는 필요에 따라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캐스터가 부착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스팀 온풍기 이제 오스팀 온풍기만 있으면 가습기도 필요 없습니다 공기 정화기도 필요 없습니다 걱정되는 겨울철 난방 냄새 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오스팀 온풍기로 답답함 대신 건강함을 즐기세요